자 다시 데드스페이스3 자 공돌이 아이작의 데드스페이스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데드스페이스3 자 출발합니다 예 바보님 생방이에요 바보님 바보야! 자 다시 출발을 해보죠 소리를 올렸어요 카페모카 조타님 안녕하세요 아 저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자 데드스페이스3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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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자 트로피 또 하고 아니 이거 왜 소리가 너무 작다고 그래갖고 소리 키웠어요 2단계 잠깐만 어 이럴수가 샬롯뽕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까 근데 아이 저거 받았다고 그 뭐야 월급 받았다고 자꾸만 쏘면 안돼 헐 그러지마 부담스러워요 자 이건 오토세이브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오토세이브 할때는 니 플레이스테이션3 전원을 끄지마라 플레이스테이션을 전원을 끄면 니 세이브 데이터는 저기 안드로메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거에요 자 그리고 뭐 이거 아까 데드스페이스2 아니 원은 없네 그지? 자 슈트 이거 읽는거 맞지? 휘툰니뚜 자 그리고 퍼스트 컨택트 팩 자 이렇게 됐습니다 세팅을 또 다시 해야겠어요 세팅을 좀 어둡지 않나? 잠깐만 화면이 좀 어두운거 같은데? AV 세팅 서브는 ON 해놓고 자 게임 세팅에서 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AV 세팅이었지 브라잇뚜엑스 있잖아 이거 이거 새가 보인다구요? 새가 보여? 새가 날아 든다 너무 뿌연거 같기도 이게 콜 오브 듀티도 이런식으로 뿌옇게 됐거든 이게 밝은게 아니라 그냥 하얀색이 돼 하얀색이 하얀색이 돼버려 하얘 하얘죠 뿌여져갖고 안개 낀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초회차 솔로 캠페인 여러분들은 솔로기 때문에 솔로 캠페인을 보셔야되요 자 솔로 야 이거 또 나오지 말라고 자 그래서 임파서블 여러분 임파서블 가겠습니다 임파서블 잠깐만요 아 이게 방안에 칙칙이가 있어갖고 자 이제 잘 들리지? 삼백이 어쩌고저쩌고 아까도 봤지만 방주 소리가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보여주는 거에요 네 초회차인데 최고나위도 하면 안돼요? 잘 들리지? 잘 들리죠? 그냥 들어요 아 이거 올린거야 남자는 최고나위도 해야지 이 사람들아 이 정도면 된거에요 아 이 사람들아 13이면은 그냥 된거야 1편이랑 2편이 어쩌게 된 일인지 설명해주는 거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마커가 어쩌고저쩌고 나는 그것밖에 생각 안나 마커랑 그 여자친구 있잖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압 하는 그..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이 작의 앞에 나오는 그 여자친구가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이제는 저거니까 아 깨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고요? 근데 생각해봐야돼 나는 Dead Space 2도 최고 난이도를 했어요 물론 그 최고 난이도가 아니라 그 전난이도죠 최고 난이도는 한 방에 죽는 거라며 하드코어인가? 하드코어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죽으면 끝난다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거 있지? 그것도 깼어요, 그게 더 어렵다며 하드코어보다 몰라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하드코어보다 그게 더 어렵다고? 그것도 깼어요 네, 질럿 맞아 질럿, 맞아 질럿이었어 질럿 난이도 몰라 난 몰랐는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광전사하고 그 전난이도의 중간 난이도가 서바이버, 그 서바이버 아니고 뭐더라? 한 번 죽는 거? 하드코어 난이도라고 하고 질럿 난이도가 사실상 제일 어렵다고 근데 그때도 초회차로 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한 번 해보는 거지 많이 죽었어요 그 방송에 댄스핀 2.2 할 때 엄청 많이 죽었는데 아 그리고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투 쓰지 마세요 저희 방송은요 기본적으로 존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말투 쓰지 마세요 컨셉 하실 거면 다른 방송 가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어? 아무튼 나 근데 여러분하고 채팅하면서 얘기하다가 지금 영상 하나도 못 봤어 헐 헐 아 뭐 상관없죠 이농님 안녕하세요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이게 EA가 개판 쳐가지고 비샬알이 비샬알인지 바사알알인지가 힘을 못 쓴다매 흐헤헤헤헤헤헤 오오 뭐야 어 이 2천 2314년 준이 뭐야 1월이야? 아 1월 1월은 아닐거 아니야 어 뭐야 오우야 얘 얼굴 왜 이래 오우 야 얘 얼굴 왜이래지 알파나이너, 이건 위스키 2.5.0 진짜 위, 위스키야? 위스키? 위스키? 닥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우주에서 이런 눈 행성으로 왔지? 아, 이런 무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아, 지금 무전하다가 무슨 닥터를 찾으러 왔나봐요 닥, 닥 그러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에런이 조준이에요 자, R3 누르면 로케이시터 R3 누르면 로케이터 눌러, 눌러 오케이 아, 누르고 있어야 되나봐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네요 오오오오오오오 으앙 자, 하하하하 일단 갑시다, 아, 맞다 저거 있었잖아 그, 뭐야 상태창 보면은 아, 상태창 이게 아닌가? 아, 맞다 셀렉터 누르면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요? 운명의 목표가? 목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여기 있네 어우야우, 화면 너무 흔들려 자, 웨이포인트를 따라가래요 닥터, 세, 아, 야이씨 너무 흔들려 아, 이거 너무 흔들려 아, 여러분 아니, 셀렉트를 눌러가지고 볼 수가 없어 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 살려주, 셈 자, 가자 자,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 지금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얘 혼자 말하는건가? 얘가 이름이 팀인가 봐, 팀 아, 어... 아, 이쪽으로 계속하면 되는 것 같아 이거 달리기가 달리기가 뭐지 어, R2가 밟기 L... 아, 아, L2가 달리기 아, L2가 달리기, 여러분 L2가 달리기 세모버튼 스테이시 쓸었죠 오, 야, 됐어, 됐어 오, 어, 노 야, 프로로그 비기닝 타우 볼란티스 야, L2를 누르면은 야, 지금 알려줘 여러분 L2C 방금 전에 알았잖아 Holy shit 지금 알려주다니,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 내가 닥터야? 아, 내가 닥터가 아니고 지금 교신하고 있는게 닥터라는 소리지? 자, 여기있는 아이템들은 요런거, 요런거 아이템이 아닙니까? 자, 암워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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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리고 매뉴얼 리로드 아, 나도 모르고 장비 리로드하는거 아, 근데 어, 너무 느리다 자, 세팅해서 세팅해서 컨트롤러 컨트롤러 맵이 아니라 컨트롤러 세팅해서 어, 센서를 너무 느려요, 지금 어 자, 지금 디폴트가 2였잖아 5정도까지 늘려봅시다 아, 이것도 느린데 아 아 애매하다 커플 자, 테크 커튜러러 세팅해서 Koh-感 킬이 낫겠지? 어땠게 됐다 됐다 워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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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아, 달리기가 문제가 아니라 화면 바꾸는 거 봐봐,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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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바꿀 때 이게 빨라야지 이게 빨라야죠,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는 거지? 자, 레이더를 한 번 더 어, 이리로 가는 거 맞네?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자, 네모 버튼, 세모, 동그라미 맞는데? 잠깐만 야, 이거 부시는 건가? 잠깐만 어, 야 여기 안 열려 어 여, 빈칠 council 자, 일단 ını 이거 쏴 볼까?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iked the Raphael 어머 깜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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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더럽게 아프네 야 넘어갈거 아니에요? 오씨 두벅맞으니까 에너지 돌풀 아하하하 이럴 수가 대박 야 야 에너지가 시작하자마자 에너지가 오래 걸릴거 같다는게 괜히 그런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2 질런 나이도 똑같았잖아 오 새삼스럽게 뭘 그래 어 근데 너무 어둡다 이거 라이트 못내나? 2 질런 또 몇방울씩 골라가는데 어 어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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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오호ères 오해 오오오 오하핰 ㅜㅜㅜㅜ 장난 아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원래 처음에 이렇게 죽면서 하는 거예요 좋아 좋았어 아니 내가 좀 당황해가지고 등에 에너지 있어요 이거 봤는데 또 봐야 돼? 뒤로 달려가는 거죠 오우야야 처음부터 이렇게 오면 왜 이렇게 하니 다리 포개고 팔 포개고 나쁘지 않지만은 에너지 좀 먹자 에너지가 안나온다는 거 처음 한 방은 무조건 맞고 하는 거 봐봐 으아아앜 어디 Repl الا 좋아 으아아앜 흐헤헣 헤헣헤헣헤헣 근데 라이트가 없어 이거 안bres긴 그런 것 같은데 매우 shot 어К 으아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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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헤헤헿 어어? 어? 안돼! 어어 어어업А 어어엞 어어업 흐흐이 ye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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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h 흐hehehehheheew 아니, 근데 얘는.. 나올 때.. 오오오!! 오오..! 왜 나올 때.. 아....... 눈을 나쁘게 뒤로 갈 때도 달려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아니, 근데 얘네 왜.. 나올 때 아& 그리죠? 눈이 나쁘게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왜왜? 키네시스가 안돼 어떡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다 어 어 오케이 으아하핳 안돼 어 어 아무것도 아니었던거 같아요 설마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애들이 아니 처음부터 시작하는건 아니겠지 에너지가 에너지가 아니라 그 먹을거를 총알을 먹어야 된다는거 생존하려면 어쩔수없어요 총알을 맛있게 냠냠 우리 밖에 있는 애들도 안죽였잖아 되었나? 그치 밟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야 총알이 나온다는거에요 좋아 좋아 이제 나오면 안되는데 나오나요 좋아 올라가 이거 불안한데 오징어 괴물 나올거 같아 방금 전에 오징어 괴물이 막 먹히는거 같은데 방금 전까지 여기에 뭔가 있었던거 같아요 오 오렌지님 오렌지님 초콜릿 100개 감사드립니다 오렌지 이쪽으로 들어가는건가 오 오 요거를 먹어야 되는거에요 코덱스 이거 먹자마자 뒤에 튀어나올거 같은데 나의 까먹은 빠리빠리 사지 밑에에 뭐 presented 뒤에 뭐 나온다 우어lijk 안돼 오어וש 오옷 오오 노노노노 웨악 오왝 뭐야 뭔데 우와 잠깐만 우어어어어어어 terminals 뭐라고요? 야 뭐하는건데? 으아아악! 틀렸다 빨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야되는거 아니야? 오야야야 오와와와 일로와줄거같애 으아아악! 오호! 야 죽어! 으아아악! 노아앜 어디지 오오! 으아아아앜 안대 ää! 윽, 살려주세요 우와악.. 으앜! 오후후후후후후후후후hoh 오우야의에에에에에에 어머씨 야 어머머야 아니다 야 이거 뭐야 야 1하고 2하고 완전 달라 야 1하고 2는 우주선에서 아주 폐쇄된 공포였다고 보면 이건 공포가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블록버스터 야 얼굴이 왜 이렇게 썩었어 얼굴이 썩었어요 어 오 깜짝이야 어 어 안녕하세요 장군님 왜 니만 살아있냐 자 이걸 주는건가 오 왜 뺏어가요 오 히틀러 같다고? 아 지구를 좋아하네 미쳤나 왜왜왜왜왜 엄마하고 아빠 오오 야 뭐야 주인공 나오자마자 죽었어 어 어 주인공은 아닌가봐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이게 깜짝 놀랐네 오 오 얘 왜이래 아악 아악 게임오버 엔딩이야? 야 시작하자마자 엔딩됐어 데이터를 어디다 보냈나봐요 어 야 야 눈갈아파 아하하 눈갈이야 아 뭐야 아 뭐야 자 스트레인지 인어 스트레인지 랜드라는 트로피를 튜토리얼인가 봐 튜토리얼인가 봐 야 저거 마커 또 나왔어 야 야 장난 아니다 우와 야 봐봐 우와 여기 보이십니까 날라다니는거 봐 우와 장난 아니다 교통체증 교통체증 아 아이작인가 오 나왔어 야 진짜 주인공 나왔어 야 근데 사진은 찢어버렸네 오 아 옛날 이야기가 나오나 오 야 그림이 있네 마커 그림이 오오 오 왜그래 공돌이님 공돌이님 열받지마요 오오 오 깜짝이야 야 아직도 환상보이는거야? 오오 깜짝이야 오우 왠에 여행 아하 맞아요 아이작 근데 왜 그러죠? 하하 이 아저씨 왜이렇게 재석게 생겼죠? 하하 너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엘리가 지금 조사하러 간다고 나온거야? 엘리가 어디있냐고? 지금 나온거 아니지 나중에 나오는거 아냐? 지금 안나오는얘기는 하지마요 나 스포하면 강퇴 시킨다 엘리가 여친 되겠나보네 결국에는 마리카누스님 안녕하세요 역시 아이작은 대단하군 난 저거 옛날 여친사진인줄 알았어요 엘리 아닌줄 알았음 근데 처음부터 메디킷이 나오지? 챕터 1 로드 어웨이크닝 아이작 아파트래 동그라미 누르면 메디팩을 쓸 수 있답니다 왜야 동그라미로 되면 되게 애매해지는데 동그라미가 여기 또 뭐있다 플레이 아 전화, 전화기인가 봐 아닌가? 뭐라고 나블나블라 했는데 뭔 소리인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처음에 너무 스펙타클하게 나왔네 처음에 나왔던 애는 그냥 들러리였던 모양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나왔던 애 너무 불쌍하다 근데 에어암 자 일단 뭐라고 하는 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후 Roux 영어 잘 하신 분 있으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자기 알고 있다고 근처에 있는 것을 스포 하지 말구요 자 일단은 엘리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저거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좀비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사람들 사는 아파트 아닙니까? 뭐 좀비는 아니지만 여기 괴물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설마 여기서 나오려고 쟤네 뭐해? 잠깐만 처음에 나오자마자 좀비한테 똥쟁이 되고 어허 어! 어허 뭔 소리야 여긴 잠겨있다는데 방금 전에 괴물 소리 나는데 야 큰일 났어 야 그리고 이거 플라즈마 커터 아니잖아 얘들아 뭐하니 사람이랑 싸우는 거 아니겠죠? 넘어 잠시만요 캡틴 로버트 노든이래 무슨 소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영어.. 단어가 어렵냐 오오오오오오 뭔데? 야 뭐야 뭐야 앉으라고? 야 사람이랑 싸우면 어떻게 해 아니 뭐 사람이랑 싸워 어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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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허우 야 미쳤어 어허우 야 쟤 뭐야 아우 어허우 쟤 뭐야 어허우 아허우 안돼 어허우 어허우 진짜 사람이랑 싸우는데 뭐이래 사람이랑 싸우고 있어요 저 총 쏘고 있어 어허우야야야 야옹 펀치펀치 펀치 대개야 어! 안돼! 안돼! 오오 야야야 펀치 대개 안 안돼요 아 죽었다 으아 야 이거 사람이 더 어렵잖아 야 얘네 죽기라 얘네 아하하 펀치 얘네도 등짝에 등짝에 적어있네 등짝에 에너지 있네 자 메디팩 하나 하면 어플하자마칼까 얘 안죽어 안돼! 아 얘네 왜이렇게 호전적이야 살려줘 어 야야 이거 사람 안짤리냐? 어 아 화면에 화면이 어둡다고? 잠만 아 아 아 그럼 여기서 쏘면 되지 애들이 앞으로 잘 안오는거 같아 그럼 여기서 쏘면 되지 않습니까 총도 있는데 이렇게 얘네는 뭘 써야지 적어야겠지? 야 저기까진 안맞네? 어둡다구요? 어둠다구요? 어둠? 야아 야아 하하하하 이런 개의 같은 자석들 아니 이거 분명 괴물 잡는 게임 아니에요? 내가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괴물 잡는 게임이 아니게 됐어 뭐 갑자기 사람들이랑 싸워 갑자기 사람들이랑 싸워 어처구닝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사람이랑 하하하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랑 무슨 안좋은 일이 있는거 아니에요 정부랑 안좋은 일이 있어갖고 엘리 찾으러 가는거 아냐 아닌가? 왜 이렇게 안보여? 발길 좀 늘릴까? 발길 좀 늘릴까요? 너무 안보이면 발길 늘릴게요 여러분이 원하면 나는 잘 보이는데 어어 잠깐만 야 미쳤어 쟤네 왜이래? 아 날 죽이라고 했나본데 그쵸 아 밝기가 너무 자 내가 너무 안보인다 말씀해주세요 자기가 너무 어두워서 안보인다 얘기 좀 자 자 스몰 메디펙 원래 어두운 게임이긴 한데 밝기 조절하면 하얗게 돼갖고 자 일단은 날 죽이려고 오니까 죽여야겠지 나도 몰라요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이 잡아 죽이라고 했나봐 왜 죽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저게 나오니까 모르겠다 어허 아 왔다 우리 어디로 가는지 내비게이션이 있죠 어? 응? 아 여기 계단이 있었구나 어 뭐야 아까 있던 그 아저씨 아냐 그쵸 아까 있던 그 아저씨 아냐 그쵸 일단은 엘리가 어쩌구 저쩌구 엘리가 어디 간 모양이네 그쵸 엘리가 어디 간 모양이네 그쵸 아 맞다 사다리 미안해요 어 어 여기 작업대 있네 자 셀렉트를 누르면은 뭐가 뭔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그쵸 자 인벤토리도 나오고 와 아니 총알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맛있게 냠냠 하는거죠 오 으악 으악 작업대가 아닌데 어 이럴수가 엘리가 실종됐다고 아 그래서 지금 그런거야 그래서 엘리가 어디있는지 그럼 옵션에서 약간 발키를 올릴게요 여러분 약간 발키를 올리겠습니다 안보이는 분들도 있는거 같으니까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도면은 괜찮아? 요고 요고 요만큼? 이런걸로? 돼요 보이나 fruit 흐흑흐흐 그리고 이것도 1정도 내리겠습니다 어우 너무 하얘졌는데 너무 하얘지않았나 아이 가사 트로피가 아니고 약간만 줄일게요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너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이 정도면 보이죠? 자 갑시다 괴물을 삭제한 게 아니라 초반이니까 그러겠죠 아니 설마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겠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 90발씩 있어 총알이 왜 이렇게 많아? 어허우 어허우 잠깐만 얘 머리를 때려야지 그래 사람이니까 머리를 때려야죠 괴물 아니잖아 그치? 어허우 허리쉣 오케이 아니 자꾸만 그거 괴물 상대할 때 다리 자르잖아 네크로몬프 상대할 때 다리 자르는 거를 자꾸만 생각하고 있었고 얘는 사람이니까 대가리를 부시면 되잖아요 그쵸? 아니 그걸 깜빡한 거야 자꾸만 다리 떼일라 그러니깐 애들이 안죽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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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리 자르는건 좀 안좋은거 같아요 방금전에 여기있던 애가 차에 치워 죽었나봐 여기서 스테이시스 리차지를 쓴 다음에 이 차들을 멈추는거 같아요 야 아이작이 일냈어 오 마이갓 야 아이작이 다 부셨어 야 아이작 왜이래 사람 다 죽었잖아 사람 다 죽었어 아 불쌍하게 무인이었겠죠 설마 진짜 그죠 무인이었겠지 오오 야 뭐야 도망가야되나 일단 도망가야되는거 같은데 이쪽에서 아이템들을 애들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싸울필은 없을거 같아요 그쵸? 그냥 한번 도망가는거를 위주로 한번 해봅시다 어허 잠만 왜사람들있지 어허야 이거 바닥에 있는 애가 막 살아날거 같애 잠깐만 뭐야 이게 자 E A A R C H 어스 가버먼트 피그 지구의 정부가 피그? 지구의 정부가 돼지래 뭔소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게 뭐야 야 이제 좀있으면 괴물이 날거 같아요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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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 로브 일합니다 바닥에 있는것들을 전부 다 부셔버립시다 아 저 녀석이 저 녀석이 원흉인가 봐 아 이거 살아날거 같다 얘 얘 얘 살아날듯 안 부서지는건 다 살아날거 같아요 자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자 그래서 얘가 원흉인가 봅니다 솔직히 이 이거를 해석하는건 이미 늦은거 같고 아 독재자라고? 아 김정은이? 하하하하 우리 돼지뚱땡이? 김정은 정은 아 근데 얘는 너무 날씬하다 아 이제 여기서 괴물이 나올거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나불나불끄리는데 뭔서인지 솔직히 모르겠다는거 어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분 있어요? 난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토 나올거 같다 손 이건 계속 똑같은말 하고 있는거 같은데 그죠? 얘 지금 계속 똑같은말 하고 있는거지? 도라도 시스터 짠 그니까 한번은 들어줘야죠 여러분 그게 매너야 그게 뭘 모르시는구만 한번은 들어줘야 하하하하 영어를 몰라도 여러분이 영어 까막눈이더라도 한번정도 들어줘야 매너가 있는겁니다 자 올라가자 자 올라가자 야 여기서 튀어나올지도 몰라 야 여기서 튀어나올지도 몰라 조심해 야 튀어나오면은 펀치칠준비 아 즐겁게 일할사람 구한다고? 어 코피님도 코피님도 진짜 영어 잘하시는거 같아요 자 일단 잠깐 어우 뭐야 뭐야 오오오 야 뭔데? 어 뭐야 그거 살아있대요 데리고 와라는건가? 오야야 시체 걸고 가듯이 안돼 그래 어, 이 아저씨이네 아까 걔 아니에요, 그죠? 맹장 터졌다고? 아, 살려주세요 아, 얘가 설마 마커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이거 나쁜 놈이잖아, 그쵸? 쓰레기네 아, 얘가 마커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쳤어, 또라이 같아 아니, 뭐 맨날 맨날 무슨 마커 나와봤고 마커, 안녕? 하면은 막 외계인 나오고 정신없대잉? 오우 어, 설마 오우, 야야야야 오우, 잠깐만 호울리쉣 아, 이런 젠장 마커 에어어 어엉 오우쒔 오우야 오우우 오 아 죽음은 단지 시작이라고 얘기했다고? 어? 오 뭐야 뭐야 헐 오 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너무 빨라서 해석이 안 된다고 잠깐만 어 개물 어 잠깐만 괴물이 지금 나오면 어떡해 쥬 아니 근데 왜 안 들어와 들어오면 안 돼? 자 괴물이 되고 있어 자 괴물이 되고 있어 아 메디팩을 쓰라고? 나 지금 쓰기 싫은데 으아아악 으아아악 쥬는게 낫겠어요 으아아악 오머 야 거미 야야야야야야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야 야 Holy shit 와, 장난 아닌데? 근데 너무 아프다 진짜 3번 맞으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거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아니, 1편에서도 나왔나? 밟아서 못 죽임? 몰라요 내가 컨트롤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발코니라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거 발코니랑 얘기하시는 분들 얼마나 잘하시길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자, 일단은 셰어록빵님 별풍성 7개 감사드립니다 월급 받았다고 막 쏘지 마세요 월급은 쏘지 마니깐요 짠 내가 컨트롤이 안 좋은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발코니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라고 기마병 완화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내비게이션은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뭐 하는 거는 데드스페이스2랑 비슷한 것 같아, 그치? 아, 잠깐만 얘 살아나겠다 아닌가? 나 의심이 많아갖고 얘 살아난다? 이러지 않았어 아! 야! 홀리쉽! 니가 한 방만 되니까 그러지 마요 아! 아! 아이, 뭐야 일어나는 거 알았는데 맞았어 이런 젠장 안돼! 이런 수가 일어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맞았어요 이런 젠장 헐 헐 헐 아이, 나 조종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쟤 애들이 빨라 2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이 빨라요 감는 건 좀 레벨업 해야 될 것 같아 애들이 오는 게 빨라서 뒷걸음찌보다 더 빨리 오는 것 같아 이게 야, 이거 귀여울때가 가장 무섭다 뭐야 뭐야 아야야야 비켜! 감도가 높아서 그런게 아니라 더우겠죠 감도가 높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감도가 높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너무 없다 야, 메디팩을 많이 사놔야 될 것 같아 이따가 총알이랑 아, 인기가 많은 건 아니고요 좀비들이 원래 주인공 좋아하는 건 좀비는 아니지만 괴물 괴물 네크로머프 아, 근데 여기 총알 진짜 많이 나온다 약간만 좀 더 빠르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여러분 감도 높은 건 좋은 거예요 감도 높은 건 좋은 거야 감도 높아야지 감도 높아야지 애들을 빠빠빠빠 쏘고 뒤에 있는 애들을 빠빠빠빠 쏘고 그러는 거예요 뭘 모르시네 좋아 아, 초반에만 많이 나올 것 같다 자, 인 프로그레스 자, 근데 엘리베이터 탈 때도 조심해야 돼 위에서 튀어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튀어나오지 않을 것 같아 아, 다 죽었다고? 자, 우리 팀이 다 죽어 아까 걔네들이 팀이었나? 아니, 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불 저거였어 그쵸? 최하장인 러너님 안녕하세요 좋아 아, 어 잠깐만 저기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아, 지금 마커 때문에 지금 난리 브루스난 거지? 그쵸? 아동 코너도 있어 아동복 코너 아동복 입으면 안 돼요? 안 돼? 슈트 위에다가 아동복 입으면 진짜 볼만 하겠다 그쵸? 으아아아아아 자, 이 코더는 여기 피가 있는 걸 봐선 괴물이 저기 있다는 거 어허 내 총알 낭비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누구야? 누구야? 깜짝이야 아, 방금 전에 거기를 좀 갔다 왔어야 되네 저기는 이따가 가고 저기로 가는 거 같아 어허 어허 어? 야, 이거 왜 못 쓰냐? 이거 분명히 저거 같은데 그리고 저 안에는 아이템이 있다는 거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았나봐요 아, 파란 로봇이 말았다고? 이놈이놈? 이런 이런 싹 아닌가 안죽어 안죽어 야, 왜 안죽어? 어허 야, 아이템이 은근히 많이 숨겨져 있어 아, 시끄러워 쟤 때문에 기절하겠네 괴물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스테이시스 있었지? 아 스테이시스가 있었으니까 그걸 좀 써먹어야겠다 아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야야야야야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응 으앙 오우 와 우,와, 장난 아닌데 헤헤,우와 야 촉수 날아오는거 맞고 죽었어 2번국구,우와 장난 아닌데 wit 플라즈마 카토로 가능할까? 야, 누가 쏘는 거야 도대체 아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아무리 그래도 좀 아 여기 오오오ende 오우우야 너무 빨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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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WTF 아 안됸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안돼에에에에에에엑 아 스테이시스 에너지가 있네 야 이거 너무 꿀인데 아 잠깐만 에너지는 있는데 지금 스테이시스 쓰라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 스테이시스를 계속 쓰라고 나오긴 있긴 한데요 안돼 아 알겠다 여기에서 스테이시스를 써가지고 스테이시스를 써가지고 써가지고 빨리 저거를 극복을 하라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스테이시스를 안 쓰고 있잖아 계속 나와요 계속 초반부터 2,8석을 우리였어? 아니 아직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리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못 개 남자가 말이야 저기에 있지 레지서트립을 레벌레이션스 같은 금만 아니면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전 야 근데 쟤는 잘 안 맞는다 이 잠깐만 노오오 이게 에너지 스테시스 에너지를 많이 쓰라고 하는거죠 그래도 카타가 좋긴하네 언제 왔어 또 저기 왔어 아 아 아하하하하 안돼 아 플라즈마 커터가 좋구나 좋아 스테이시스 에너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써가지고 빨리 적으러 합시다 그냥 하나씩 나오는 듯 합니다만 아 아 아 안돼 아 아 나 에너지가 없어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우 스테이시스가 너무 금방 떨어진다 아 아 아 이게 아까 그 소리구나 애매한데서 나온다고 어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포기하면 안되는거에요 남자가 있지 어 어우 야 잠깐만 안돼 어우 졸뻔했네 자 자꾸만 어디서 이상한걸 쏘고있는거 같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건 좀 아니지 자 이녀석한테만 안맞으면 되는데 그치? 거의 다 잡은거 같아요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거 맞으면 안되지 HOLY SHIT 좋아 다 잡은거 같음 하하 오케이 다 잡지 않았습니까 어? 또 나오나? 아직 소리가 안끝난거 보니까 왠지 또 나을거 같은 재선rasely 쏠록쏠록 나긴 합니다 우왕 하는 소리가 나긴 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 잡을 필요 없던건가? 헐 헐 잠깐만 일단 가죠 자 일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갑시다 아니 얘네들 나오는건 좋은데 얘네들 너무 자주 봐갖고 원에서도 보고 워투에서도 보고 어머어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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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서 방금전에 누가 죽었었는데 뭔진 모르겠어 이게 탄이 따발총이 좋을때도 있긴 이게 좋을때가 있구나 따발총은 군인한테 쓰죠 어차피 사람 안나올거 같은데 징 어어 그리고 왠지 이상한건 나오는 위치가 어어 잠깐만 잠깐만 뭔가 느낌이 이상해 자 기차가 없다고 근데 총알이 진짜 많이 나오는 느낌인데 괴물 잡으면 하나씩 나오는거 같아요 자 여기에서 뭘 타고 가는건가 설마 지금 보스가 나오겠어요? 하하하 좋아 좋아 동그라미 에임하고 동그라미 누르고 키네시스 에너지가 이거 잘못 누르면 포션이나 괜히 빠는거 아냐 가가지고 만들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있는것들 많이 다 먹고 첫 퍼즐 첫 퍼즐 여러분 첫 퍼즐이지 올라갈 수가 없네 야 왔다리갔다리거리면서 아이템도 다 먹구요 아이템 먹어야지 여러분 안먹으면 토 날거에요 좋아좋아좋아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무도 이거는 뭐 조합하라는건가 이거 이렇게 끌어가지고 얘는 먼저 끌어야되나 routes 이렇게 우우우우우우 고 investments miteinander 아, 근데 뭐지? 이 기차를 타고 가라는 건가? 아, 못 가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아, 저기 노선도가 있네 이쪽은 잠겼어요 뭐 이렇게 자꾸만 잠겨 야, 이 녀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저기로 꺼지라는 거야? 아, 미른 거 같아 왠지 야, 이 녀석도 오는 건가? 야, 이 녀석은 가지 않네 뭐 어쩌라고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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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돌이란 소린가? 어? 자, 지금 이거를 기차를 여기 대갈통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돌아가지 이거? 어? 어? 돌아가라 얍! 아니, 합쳐야 되는 건 아닌데 돌아가라는 거지 자, 여러분 여러분 나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 처음 하는 거니까 아니, 답답하면은 그냥 다른 방송 가세요 내 방송 있으라고 안 했다 아, 처음부터 잘못한 거라고? 이걸 돌려야 되는데 방금 전에 왜 돌아간 거지? 난 그게 더 신기한데 이 열차 칸이랑 이 열차 칸에 맞춰야 되는데 얘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이거가 왜 돌아간 거죠?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차량을 붙여갖고 이동한 거 아냐 이 열차 칸이 아이,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 되게 간단한 거였네 그냥 지 혼자 돌아가 그냥 지 혼자 돌아가는구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만 이 사람들이 맞네 아이 이 사람들이 완전 내가 아까 제대로 한 거였잖아 아이 이런 일단 가자 혼날라고 여러분 혼날 거예요 엉덩이 돼 엉덩이 다 때려줄 테니까 내가 공기 팡팡 자, 그래서 이쪽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라는 것이겠죠 어허 뭐지? 어, 잠깐만 잠깐만 아아악! 아악! 아우! 홀리쉣! 야! 안 돼! 안 돼! 아이 씨! 아! 괜히 맞았잖아! 아아악! 미치겠네 아이, 왜 안 맞아야 될 거 맞는 거야 아 자, 그래가지고 이걸 타고 저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건가? 아, 에너지만 달았어요 괜히 에너지 달 적이 없었는데 근데 군인들한테 맞는 건 그렇게 아프진 않네요 아프진 않네요 아아허허 아우, 나어 어허? 뭐야? 아아아아아아!!!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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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쟤? 아니, 뭐야! 야, 우주선 어떻게 싸워! 뭘 아오 잠깐만 오야야야야야 헤엑 핫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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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이 나 참 아 저기 병사들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어 에너지도 없는데? 풀났네요 에너지가 없어 그리고 폭탄을 던져대네? 되게 안좋은게 그건데요 여기서 맞추고 가자 야 아아아악 어허 뭔가 이상해 이거 머리는 안맞는거 같아요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좋아 으아아악 으아아악 야야야 범패물을 숙이고 있으면 안맞는거 같아요 좋아좋아 근데 나 에너지가 없어요 나 에너지 없어 풀났네 어떡하지? 에너지좀 줘 에너지 주면 안돼? 으아아악 어허 잠시만요 너무 자주 나오는거 아니? 내려가야겠어요 내려가라고 바보야 걔 돌아오면 망하죠 세발 맞으면 죽는데 근데 중요한거는 세발 맞으면 죽는건 아닌거 같아 희놀이터키님 안녕하세요 야야야야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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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네 올라갑시다 희놀이터키님 안녕하세요 다시 내려가 다시 다시 내려가라고 내려가 아 나 미치겠다 라이돈이 임파수에이블 라이돈이 임파수에이블 이로 돈 다음에 그냥 내려가자 큰일났네 아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애들 그냥 쏠까? 잠깐만 리로딩 해놓고요 왼쪽 애를 따발총으로 빨리 잡고 오른쪽 애를 커터로 빠빠빠빠 잡읍시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올라가면 내려갈 수 없으니까 한놈을 대갈팡 빨리 써서 잡고 근데 안돼 후후! 후우! 자 저기 들어가는거지? 알았어요! 나 빼놓고 하지마 나 달리지 못한다고! 점프 점프 으아아아하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흫 으어 어어...살려줘오! 나 죽이려는거 아니겠지?? 오오! 오오! 오오오! 야야야야야야 흐의하핳하핳 사미지수! 저 살려주세요 으어어아아 어우..어 죽을뻔했어 오우 오우 스펙타클한데? 아 배반당한게 아니라 죽을뻔했네요 오 자 아이작이 일어났어요 아와 수염 봐봐 수염 무서워 오우 아아 아들 사진 보고 있었네 그는 죽었대요 다닉이 죽었대 아 이 아저씨랑 같이 다녀야 되는건가? 네 주인공 이름은 아이작 클라크 아이작이 일어났으니까 빨리와가지고 너희들은 거시기를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챕터2 야 뭐 벌써 챕터2야? 어 저기 저기 아니 나는 에너지가 없다고요 에너지가 없어요 완전 불쌍하다 그냥 메드킷좀 줘요 메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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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아 이게 그거네 야 이거는 무슨 아이디언지 모르겠다 그쵸? I love you 아 설마 아까 걔가 아들하고 나눈 내용인가? 아닌가 자 여기에 무슨 여자사진도 있는데 아 일단은 왔다갔다 거리면서 뭔가 좋은게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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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드디어 생겼어요 메디팩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짠 아니 아니 메디팩 좀 좀 썬뿅 썬뿅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총알이 그렇게 안나오는건 아닌거 같아요 근데 나밖에 안와 아까 걔네 안오나? 나밖에 안오는데? 아까 걔도 같이 올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기는 아이템도 먹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커를 만들려는 놈들하고 막으려는 놈들하고 싸우는거 아니야? 그럼 군인들 또 계속 나오려나? 아 쟤는 정말 짝나 아니 괴물만 나오지 여기 군인들이 아니 뭐 군인들이 훨씬 쉽긴하지만요 좋아 짜잔 아 여기 별로 느낌은 별로 안좋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아 이 아저씨인가? 야 지금 뭐야 이거? 텔레포트 하는건가? 우와 멋있다 얘네 는 에너지 많땅이야 나는 에너지 개판인데 오오오오오오... 털 pronto 막 춤춘다 왠형으로astre 아 워프하는건가봐 우리 SF에 많이 보드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å 으아 여기 잔해물이 진짜 많네 헌드리 막 춤춘다 오른쪽이 있는데 아, 워프하는 건가봐 우리 SF의 많이 보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잔해물이 진짜 많네 그죠? 잘못했으면 박살 날 뻔했어 오, 이 아저씨 또 왔네 엘리의 배를 찾으러 온거야 엘리가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다 빠져져 있는데 엘리가 살아 있으려나? 야 두번째 여자친구도 마틴 가는건가? 아 어디로든지 문이라고? 도라에몽? 갑자기 왜 도라에몽이? 자 일단은 왔는데 뭐야 뭐야 어디? 뭔데? 뭐야 저걸 오양양양 organiz PD 안돼 안돼! 망했어! 안돼! 우와 개망 망 죽음 자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총이야 총? 공? 우아 누가 공두리 아니랄까봐 아 여기 엘리장이 있어요 여기에도 엘리장이 엘리장 내꺼라 내꺼 어어 아 근데 개울이 안나오겠지? 근데 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없어요 큰일다 달려가야 되나? 아아아악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お오오오 뭐오오오 오오 야 큰일 났어 나 달리지 못하는데 zij 에너지가 어 에너지가 Beat SHOP 와하하 대박 이야 근데 빨리 가야되 안돼 야 제발 안돼 l 아아아아아아 안돼! 야 담아되는데? 아아핫하아 야 슈트 슈트 슈트! 오 야 됐어 됐어 야 공구 슈트 공구들이 자 드디어 슈트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와 야 어떻게 이리 빨리 입니? 우와 야 인디엘 변신한다 으아아아아악 헬멧! 헬멧! 오케이! 야! 헬멧!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옷! 오오오옷! 오오옆! 오옆! 헬멧 없으면 죽어! 자 adoption! 아이언맨! 자 아이론만 된다 아이론맨! 어머어머 야 근데 이거 써야돼! 자 아이롱맨 아이작이 슈트는 유명하죠 아이롱맨으로 자 우주공사 우주공돌이 지금 장난 아니야 근데 자 이거를 스테이시스로 뭐 옮기는 것 같은데 일단 우주공돌이 야 이거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는 것 같은데요 스테이시스 마크가 어딨지 아 스테이시스가 아니고 자 요건데 요거 요건데 잠깐만 이동하는 마크 어딘지 확인해보자 아 이거 헷갈려 애노야야 지금 저것도 없어요 공기도 없어요 공기도 없어 야 그럼 공기도 없네 이게 뭐야 그냥 가까이 가야되나 분명히 이거 옮기는 것 같은데 어 맞네 그냥 여기다 하면 되는거였구나 이리와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자 액티베이팅 장난이쥐 어우 야 처음부터 다 터지면 어떻게 해 뭐해 갑자기 간호보와 됐어 빠바밤 빠바밤 오오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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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자 에론을 뭐라는 거지? 아 쏘라고? 근데 쏠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 그냥 피하면 되지 않나? 야 야 야 태어나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자 근데 좀 쏴서 없애야될거 같긴하다 그냥 피해를기만 해도 될거 같애 오오 자 한밤한밤 한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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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땀 한땀 어허 어우 던져 던져 으에에에에에에 뭔데 뭔데 아아앞 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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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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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 따라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빨리 가봅시다 와, 장난 아니야 어디로 가는지 가면, 아 저기로 가는거구나 저기 저기 동그랗게, 야 이제 동그랗게 나오네 되게 편해졌대 어디 오지? 아, 이거 쓸 수도 있어? 아, 옥시젠! 이게 저거구나 자, S를 누르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스페이스 오디세이 자, 키네틱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뭘, 뭘 하라는거지?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오오 아, 전원이 나갔다고? 야, 이거, 이거 공기, 공기통이야 공기통 야, 이거 계속 갖고 다녀야 돼 안돼! 안 돼! 공기통 아, 야 공기통 안 들어가잖아 젠차 아, 이거 되게 아깝다 야, 갖고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 안돼 자, 이제 에어가 많은 거 같아 공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아이잭 아이잭이 슈트를 입었습니다 이제부터 학살의 시작이 뭐 학살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살의 시간이 온 거죠 아님 말고 이거 왜 안 돼 아 열리고 있는 거구나 너무 어둡다 신난다 자 헤비 스탠다드 프레임 이게 뭐야 뭘 하나 얻었어요 한번 볼까 자 헤비 스탠다드 프레임이래요 아 이거 이게 뭐야 뭐지 잠깐만 응? 스탠다드 헤비 프레임 폴 투 핸디드 웨이폰 뭐 양손 무기가 있나 또 따로? 자 뭔지 알 수가 없군 벽에 올리즈 로스트라는 거 보셨다고? 어허 오오 아 여기를 열어달라는 소리였구나 아 여기를 열어달라는 소리였구나 자 일단 저건 옮겼는데 저게 뭔데? 마커요? 마커요? 자 일단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 같아요 언제 저걸 쓸 수 있을까?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 갖고 갑시다 야 문 열어봐 자 우리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어 잠깐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긴 열리지가 않네 헐 아 저기로 가는 거 나 왜 온 거지 여기? 야 여기도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이런데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었구나 아 봐봐 근데 문 여는 거 너무 짜증난다 아 그냥 앞으로 가서 X버트만 누르면 됐었잖아요 아 아 엘리의 SOS가 뭐 여기에 있나? 아무튼간 일단은 가봐야겠죠 아이씨 우와? 얘 왜 눈이 빨개? 젖같이 젖같아 젖같이 얼굴이 눈앞이 빨개, 빨개 깜짝 놀라잖아 나쁜 놈아, 나쁜 놈은 아니지만 자 일단 여기 문을 열줍시다, 이렇게 괴물이 나올 것 같은 쌈박한 느낌의 공간이었어요 아, 자기는 저걸 두고 못 간다고? 누구를 두고 못 가는게 아니라 저거 때문에 못 가는거 아냐? 완전 싸이콘데? 야, 동료를 도와줘야지 이거 빼부려야 되는건데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쳐박아 봅시다 짠 오 아, 야, 야, 드디어 나왔어 허허허허, 여러분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헐루이시 사울의 총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펜치가 하하하하 자, 무기를 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것이죠 뭐지 이게? 아아, 이게 아아, 이게 그, 스페셜 팩이 아니라 이거, 스페셜 팩이 아니라 요 요, 데드스페이스 3 이거, 스페셜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 샀을때 뭘 준다고 했거든요 뭘 준다고 했죠 블루프린트 뭐 저거로 해갖고 만들 수 있나봐 웨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 크래프트 아이템 크래프트 암호, 헬스 팩 오오! 야! 와, 조합도 돼요? 제조 같은 거 되나본데? 자, 일단 우와 헐? 잠깐만 Every weapon has an upper tool Combine tool and tip to modify how it fires 아 저거네 그 총기의 파츠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새로운 총을 만들 수 있는 건가? Most weapon support router Aim and press R2 fire router 오, R2까지? R2까지 할 수 있나봐요 Select different weapon parts categories 이걸로 이렇게 돌려갖고 파츠 맞아야 파츠를 바꿀 수 있는 모양이에요 와, 이거면은 되게 좋은데? 금걸이 왔을 때 샷건 쓰고 라이플 쏘고 그렇게 두 개 하면 되는 거 아냐?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요? 일단 여기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건 왜 끼어 있는 거지? 난 왜 끼어 있는지 모르겠네 또 본인 안녕히 계세요 저거 자, 요고요고요고요고요 요요요요요 아아 와 야 만들 수 있네? 와, 대박이다 와, 장난 아닌데 진짜 와 만들 수가 있구나 베이직 라인건 라인건 라인건은 지금 있는 거잖아 그쵸? 라이트 웨폰 슬롯 그래서 웨폰 업그레이드 되고 크래프트 아이템 하면은 이것도 만들 수 있네? 근데 재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와 세이프는 뭐지? 아, 창고 그리고 그리고 어? 잠깐 뭐가 생겼어 플라넷 크래커 아아 레프트 라이트에 찰 수 있는 게 하나씩 밖에 없네요 아, 이게 특전으로 주는 건가 봐 그쵸? 이게 특전으로 주는 건가 봐요 한번 차 볼까? 좋아 뭐야 이거 뭐지? 잠깐만 30, 10이나 근데? 뭘까? 이따가 써보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위로 올라가가가 아이템도 먹고 나중에, 조합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뭐가 뭔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다중 연발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한번 가봐야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자, 갑시다 보이지가 않아 일단 애들이 이제 나올텐데 그쵸? 괴물이 나올 만한 구멍을 째려보고 있어야 겠어 야야야 괴물이 분명히 나올텐데 잠깐만 뭔 소리가 났어 holy shit holy shit 조심해야 합니다 어? 어? 요 다행인 건 방금 전에 갈보리를 분명히 갈보리를 분명히 저한테 꽂았는데 포님 안녕하세요 우리집 박강령님 안녕하세요 다행인 건 한 대에 맞고 한 대에 맞았어 아쉽긴 해도 이 총은 어떻게 됐는지 쓰지 못했어요 이거 뭐지? 큰일났네 쓰지 못했네 그리고 이건 뭘까? 총을 쏘는 건가? 쏴 볼까? 아니었군 그냥 반짝이었어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짠 짠 좋아 오오오 오오 하하하하하하 세미 컨트롤 뭐시기 여기다 뭔지 몰라도 상관없지 아 이거 아 이거 상자였구나 쏘는게 아니라 아이 상자가 다르게 생겨가지고 상자가 다르게 생기니까 아이 네 상자인지 몰랐잖아 이놈아 좋아 하하하하 외계인 잡는 게임 자 외계인 잡는 게임이에요 아빠의 공간 3편입니다 아빠가 우주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게임 하하하하 이거 뭔 총인지 보고싶어 떡하통인가? 알 수가 없군 아니 이게 그 뭐야 무슨 스페셜 거시기로 준거에요 스페셜 거시기는 아니고 그 그 리민티드 에디션인가 샀는데 어디서 저거에 쐈는데 좋았어 리민티드 에디션 사니까 저걸 주더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갑시다 오 야 좋아 하하 뭐야 이게 스카프 뭐 아이티팩트? 아 설마 이거 그건가? 모으는 아이템 그런거 같아 그치? 자 갑시다 여기도 짠 짠 짠 짠 짠 짠 아 뭐가 달랑달랑 흐렸는데 갑자기 뭔가 나왔어요 아 여기 또 있어 아이치 거기있지 마세요 네크로무튼 다리를 잘라주는 맛이지 자 대갈통 쏘고 내려오면은 다리를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팔로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오케이 헐이 좋아 한 번 더 다리를 빠빠빠빠빠빠빠 얘네 왜 이렇게 슈퍼모델이야 아니 올 때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선 그 소녀처럼 있잖아요 소녀처럼 소녀같은 느낌 가춘기 소녀같은 느낌으로 원에 있던 걔네들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오 비밤 비밤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욕 아닙니다 여러분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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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야 레이트 오브 파이어 이제는 저게 없나봐 그 1,2편에서 있던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뭐였더라 컨 컨 어 1편 2편에서 있던 그 뭐야 컨 컨 컨 컨 뭐였지? 컨 컨 뭔지 까먹었다 어 아 맞다 얘네들 죽이면 팔 자르면 저거 나오잖아 어어 뭔지 까먹었어 그 업그레이드 하는거 있었거든 컨 아 이쪽으로 가는건가 봐 아 시끄러워 저 밑으로 내려가는건가 봐 아니 요기 안갔다갔잖아 아 요기 우리 나온댄가? 헐 아 나는 요기 나온댄지 몰랐어 난 요기에서 나온줄 알았지 요기 왜 다 잠겨있을까 재석게 아니 뭐 있었다니까 1,2편에서 업그레이드하는거 C로 시작하는거 C로 시작하는거였어 아시죠? 겟스 스페이스 하신분들 아닌가? 물론말고 아 물론말고요 그러니까 아이작이한테 지금 헬프 요청하는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어어 어어 아 노드 아 맞다 노드 허허 건이 아니라 C가 아니라 노드였군요 아 미안해요 여러분 C라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더 헷갈렸나봐 쏘리 아이엠 쏘리 어우 뭐야 어우 그리고 2에서 1,2에서 나왔던 그 애기랑 비슷한거 같은데 그쵸 어허 맞아 애기 괴물이랑 똑같은거 같아 맞네 걔랑 똑같네 오 야 좀 쏘니? 야 근데 애는 왜이렇게 맷집이 세냐? 안짤려 3개 다 잘라야되는데 잘랐네 아엉 야 고 green 조심해야해 좋아 하나만 자르면 돼 하나만 아데따들 왜이렇게 왔다갔다 걔리냐 너 후하 då 저기 멀리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놈이 근데 총알이 없다는거 너 어떡하지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키를 모르겠어 밑으로 내려가는 키가 뭔지 모르겠다 착지가 안 되네 자 항상 온팸을 활용해서 괜히 에너지 다하는게 훨씬 안좋으니까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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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빠빠빠빠빠빠 오케이 아나 Holy shit 쟤는 잘라 죽여야 되는데 이거 사 죽어 이렇게 먹읍시다 그리고 얘네들 죽은거는 어디갔지? 아이템 줘 여기 아이템도 있으니까 럴커에요? 럴커? 제 이름이 에 아닌데? 아예 한 놈 어디갔지? 내가 맨 처음에 죽인 애 내가 맨 처음에 죽인 애가 없어졌어 어떡하지? 안돼! 아이템! 내 아이템! 자, 여기 애는 어어! 스테이시스 에너지가 있구나 여기서 많이 쓰라고 자, 스테이시스 리차지가 하나 있군요 응? 잠깐만, 나 여기 처음 온거 아닌가? 자꾸만 헷갈린다니까 이렇게 시체가 있으면 짠 아, 저게 럴커야? 럴커는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거 아냐? 아이장 말고 괴물들한테도 관심을 달라 아니, 괴물들한테 관심을 줄비를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푸식푸식푸식푸식푸식하는거 있잖아 어 자, 뭐 상관없지만 자, 일단은 여기서 야, 여기서 괴물들 많이 나올거 같죠? 그죠? ㅋㅋㅋㅋ 많이 나올거 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동시키면 가동시키면 애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다는거 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거 우구 마이짱님 안녕하세요 진구메인쪽님 안녕하세요 자, 그전에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버퍼링 조금 생길거에요 진짜임 제가 정보가 안 될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 조금씩 감사합니다.